네, 이것이 주제입니다. 내 보험과 가족 보험, 안전점검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장업입니다. 내 보험은 미래에 대한 대비이자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보험, 그리고 더 저렴한 보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험 점검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보험,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보험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제가 내 보험, 가족 보험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입 이후에 연령이 높아지고, 그 다음 어떤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어떤 가족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지금 바로 현재 아프거나 다쳤을 때 과연 내 보험은 제대로 보상이 되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보장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 의료기술은 계속 발달되고 있고요. 또 전에는 없었던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데요. 그 점검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바로 보장 내용, 즉 보장 범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장 금액, 충분한 보장 금액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런 두 가지 모두 보장 기간이 정말 좋아야 될 겁니다. 단 짧거나 모자르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내 보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보장 내용, 즉 보장 범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장 범위는 우선 순위대로 되어야 돼요. 사망, 후유장애, 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실손, 진단비, 수술비, 일당, 배상 책임들이 사망부터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모두 빠지지 않고 준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특히 후유장애에 있어서는 내 보험이 50%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만 있다면 그래서 3에서 100% 특히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가 없다면 이건 정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진단비와 수술비에 있어서도 특히나 암, 뇌, 심장에 있어서 충분한 진단비, 수술비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술비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술비는 뭔가 제한된 수술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술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술도 포함된 수술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내 보험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일당 같은 경우는 과거의 보험들은 첫날부터가 아니고요.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보상이 됐거든요. 만약에 내 보험이 그렇다면 첫날부터 보상되는 것이 준비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배상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장 내용이 있으면요. 그다음은 보장 금액과 보장 기간도 살펴야 됩니다. 보장 내용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적어도 연봉의 2배 이상의 최소 금액으로 있어야 되고요. 적정 금액은 그래도 연봉의 5배 이상은 있어야 사망보험금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진단비와 수술비입니다. 특히 암, 뇌, 심장에 있어서는 이 진단비와 수술비 합산된 금액이 적어도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연간 생활비 수준은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일당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상책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보장 기간입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이 충분한데 보장 기간이 짧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100세 이상, 종신이거나 90세로 되어야 할 겁니다. 주로 주계약과 기본계약이라는 것들이 100세 이상, 적어도 90세 이상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는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진단비와 수술비, 일당 등이 특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100세 이상, 적어도 90세 이상은 돼야 될 건데 만약에 내 보험이 100세, 90세가 아닌 80세 미만, 70세, 60세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리모델링도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 내 보험이 과연 갱신이냐, 비갱신이냐라도 살펴봐야 됩니다. 비갱신이면 바람직한데 갱신형이라면 불가피하게 선택하셨을 건데 이게 짧은 갱신형이라면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갱신형이라고 하면 20년 또는 30년 갱신이어야 되고 현재 시점의 연령, 과거 갱신보험을 가입한 이후의 경과시점 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도 앞에 있는 게 좀 복잡해요. 내 보험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내 보험은 위험순호를 알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니까요. 중대한 CI라는 게 있어요. 뇌출혈, 뇌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장 쪽으로는 급성신근경색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협소한 보장 범위입니다. 또 내 보험에는 시술은 제외한다는 수술비가 있고 또 유사암이 일반암 대비 10% 또는 20%만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작은 범위다. 그리고 질병우유장애가 아예 없거나 80% 또는 50%만 있다라고 하면 무한 리필되는 3에서 100%를 보장해 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대장전망 내암,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암으로 보장되지 않는 C코드만 한다든지 또는 갱신형이라는 문구가 내 보험에 있다면 이건 위험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요. 이런 위험신호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을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신호인데요. 내 보험이 뇌출혈만 있다. 그러면 내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9.9%까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보상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경색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된 건데 그래도 이 부분이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64.5%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뇌 보험에 뇌출혈, 뇌졸중만 있다면 이제는 모든 뇌혈관 질환,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뇌출혈, 뇌졸중 또는 이에 따른 후유증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00% 모두 보장되는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심장 쪽에 있어서는 많은 보험을 제가 살펴보면 급성승근경색증이 있어요. 뇌 보험이 많이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심장 질환 중에 9.9%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나은 협증증까지 포함한 허혈성이라 하더라도 전체 심장 질환의 81%까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부정맥이나 심부전 질환에 대한 부분이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허혈성 가지고는 부정맥, 심부전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이 나머지 19%를 하려면 최소한 심장 질환이 있어야 전체 100%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신호는 질병후유장애와 유사함인데요. 질병후유장애가 아예 없거나 또는 80%, 50%만 있다면 100세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아예 없거나 50%, 80%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고 끝나요. 반면에 3에서 100%는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이라서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유사함은요. 암보험 그러면 다 부분 다 하나씩 있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함,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 그다음 제자리암들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일반암의 보통 10% 또는 20%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과거의 보험을 보면 유사함 진단비 200만 원 이하이거나 500만 원 이하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일반암과의 연계에서 좀 떠나서 천만 원 이상 1대1 비율로도 준비가 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신호를 좀 보면 대장전망 내암 쪽이에요. 이 대장전망 내암도 최근에는 유사함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장전망 내암이 아예 유사함이거나 또는 C코드만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 나한테 있다면 질병 분류 코드 CD 구분 없이 모두 일반암으로 보장해 주는 쪽에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수술비도 일반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면 절단이라든지 신체 일부 절단이라든지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관열 이런 수술은 수술로 인정받지 못해서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최근에는 1에서 8종 1에서 7종 수술이 시술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충분히 내가 보장 준비를 하려면 1에서 7종 1에서 8종 시술까지 포함된 준비가 가능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앞서서 이런 부분이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성별 사망 원인인데 인구 10만 명당 남녀 사망 원인 1, 2, 3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위는 암, 2위는 심장, 3위는 뇌혈관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암내심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암하고 뇌심장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암만 치료하기도 힘든데 이 암치료를 하다 보면 표적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심장에 무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또 표적항 치료 같은 것들이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 같은 거는 협심증이나 부정맥까지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과 뇌심장은 같이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에 있어서 특히 심장질환을 좀 더 살펴보면 심장질환 대부분 고연료에 많이 나타나지 않네요. 네, 맞아요. 60대가 보통 69%, 50대가 18.8%, 근데요. 30대, 40대도 나타나요. 이런 심장질환은 연령에 상관없이 다 나타나고 있다. 또 심장질환 환자 수를 보니까요. 좀 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전체 심장질환 환자 중에 많이 갖고 계시는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는 전체 심장질환 환자의 55.8%예요. 80% 넘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머지 44.2%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보험에 해당되는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질환 환자가 거의 반, 5대5 비율로 있더라. 그렇다면 내 보험이 이쪽에만 있다면 기타 심장질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 승극력 세증은 대략 9.9%까지만 보장이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게 허혈성 심장질환도 81%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 수를 보면 이런 기타 심장질환, 부정맥, 심부전 이 환자가 44.2%이기 때문에 이제는 허혈성이 아닌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A플랜이에요. 건강체는 당연하고요. 오히려 유병자분들이 이런 심장질환에 대해서 더 절실한데 그동안은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가입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병자분들이 3, 4, 5 조건 3개월, 3년, 5년 조건만 충족하신다라면 A플랜으로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원, 수술비 2,000만원, 합산 3,000만원까지 보당받을 수 있는 플랜이 바로 A플랜입니다. 그래서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진단비,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플랜이면요. 특히 부정맥, 기왕력이 이미 있던 분들 나는 이미 부정맥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은 아직 안 했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A플랜 이전에, 가입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기왕력이 있는데 그에 의해 별도로 치료력은 없어요. 3년 안에 입원 치료력 없고 5년 안에 6대 질환 치료력이 없으면 가입하실 수 있고요. 가입한 이후에 부정맥으로 심장 수술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더라도 세 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세 번 수술했다? 네, A플랜이면 2,000만원씩 세 번, 6,00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건강체뿐만 아니라 유병자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심장만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 B플랜을 한 번 보시면 B플랜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2,000만원 뇌혈관 수술비, 심장질환 수술비 각 2,000만원이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이 심장질환에는 부정맥과 심부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면 20년 직업구수 사무직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40세가 2만 8,000원, 50세가 6만 3,000원, 60세는 12만 3,000원이면 되고요. 여성부들은 훨씬 저렴해요. 40세 2만원이 채 안 되죠. 50세 4만 3,000원, 60세 8만 2,000원이면 5대 납입 면제로 포함한 보험료가 이렇게 해서 뇌 심장 진단비 각 2,000만원,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 각 2,000만원씩 보장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60세까지만 가능하냐? 61에서 70세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간 작아요. 뇌하고 심장질환 진단비는 1,000만원, 뇌심장질환 수술비는 각 1,500만원씩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성 61세가 7만 1,000원, 70세가 7만 5,000원, 여성분은 4만 7,000원에서 4만 3,000원이면 61에서 70세분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왜 점검하고 보장을 업해야 하느냐? 이건 과거 사례 하나를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6년 4월에 보험회사들이 갑상선암을 전부 다 유사암으로 분류를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암 조기검진이 되면서 갑상선암 조기검진이 많이 되고 그에 따른 과도한 수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손해를 높아져서 이때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보장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바뀌기 전에 가입하세요라고 했는데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10년 후에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왜? 2016년 4월에 보니까 한국인 암 1위로 갑상선암이 등극을 했거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번 9월에는 그럼 뭘 대비해야 되느냐? 대장전망 내암에 대한 디코드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2021년부터 모든 보험사가 대장전망 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 대한민국 남성암, 65세 이상 여성암, 전세계 발병률 1위가 대장암이에요.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30년이면 10년 후면 한국인에게 있어서 대장암은 무려 200% 증가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 이미 유사암으로 다 됐다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냐? 네. 하나 가능한 게 있어요. 디코드지만 이 디플랜은 대장전망 내암 디코드를 받았더라도 일반암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피 내암, 디코드예요. 그런데 디플랜으로 하면 일반암 4천만 원 받고 납입명제도 됩니다. 그런데 타산은 다른 보험사들은 이게 안 되겠죠. 결장의 제자리암, 직장의 제자리암도 마찬가지예요. 디플랜으로 하면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일반암 보장을 받고 납입명제도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대장암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잘 살펴보시면 혹시 내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면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생보의 특정 어떤 안보험은 대장암인데 불구하고 점막층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대장암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유사암으로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디플랜은 유사암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어떻다고요? 일반암으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전망내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납입명제도 되는데요. 10만 원짜리로 20년 납입하는 걸로 했는데 10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이때 대장전망내암 디코드를 받았습니다. 디플랜 가입하신 분은 일반암 5천만 원 받고요. 남은 10년 동안의 보험료 납입명제가 돼요. 그런데 선택해서 이분이 폐백을 선택했으면 이미 낸 10년치 1,200만 원도 받습니다. 그러면 혜택은 이거 합산해서 6,200만 원 받고 보험료 앞으로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디코드를 안 하신 분들은 대장전망내암은 유사암이니까 1,000만 원 받고 앞으로 10년 동안 1,2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진단비 받은 거 다 보험료 납입하고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 디플랜은 더군다나 건강체뿐만 아니라 유병자도 가능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는 분, 뇌졸증, 심장 판막을 있는 분도 고지만 하면 돼요. 무서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할증 없이 부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안보험 그러면 대부분 감액기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디플랜은 일반암도 감액기간 없이 90일 지나고 나면 100% 다 보장해 주는 아주 좋은 플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궁금하실 거예요. 60세까지 일반암 3천만 원, 유사암은 합산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61에서 65세는 일반암 2천에 유사암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60세까지 보험료 보시면 19,200원에서 60세는 34,990원, 남성은 6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65세인 분들은 2만 7천 원, 5만 1천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질병우유장애예요. 질병우유장애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질병우유장애는 약 90%가 후천적인 조인입니다. 그중에 질병이 56.2%를 차지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는 후유장애 뭐가 있을까? 암 수술하고 나면 후유장애가 생깁니다. 치매, 경증치매, 중등도치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중등도치매, 중증치매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인공관절 시력이나 청력이 살아가면서 연령 들면서 상실되거나 또 척추질환, 신경계질환, 또 요양등급 받았을 때도 후유장애 판정이 돼요. 여기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도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후유장애의 90%가 이런 후천적인 부분이다 라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50% 이상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면 이건 딱 한 번 받고 끝나요. 그런데 3에서 100%는 무한 리필입니다. 신체 부위, 19개 부위, 약 21개 장기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무한 리필이면서 반복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에 그다음에 손, 발에 각각 다른 질병으로 했다 그러면 각각 지급이 되고요. 합산 보장이 또 됩니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 발생됐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족보 절단을 하고 말기, 심부전증이 있다. 그러면 합산해서 지급을 하고요. 또 추가 보장이 됩니다. 중등도 치매했다가 충전 치매가 됐다. 그럼 늘어난 만큼 추가로 또 지급하는 게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가 기존에는 유병자한테 더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입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20년 갱신으로요. 무려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0세까지는 5천만 원, 60세까지는 4천만 원, 그다음에 61에서 80세는 2천만 원까지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보겠습니다. 50세가 19,000원, 26,000원, 60세가 32,000원, 48,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다음에 70세인 경우에는 좀 높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2천만 원이라서 좀 비싸요. 그럴 때는 66에서 80세에 계신 분들은 2천이 아닌 천만 원으로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천만 원으로 하면 66세가 2만 2,400원, 1만 8,800원. 75세가 3만 2,700원, 2만 5,300원. 80세 여성분이라도 5만 8,000원이면 가능합니다. 결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고요. 2천만 원은 천만 원으로 끝나지 않고 2천, 3천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무한 리필이고 반복 보장이고 합산 보상이고 추가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유병자만 되느냐. 건강한 사람도 가능해요. 건강체인 분들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으로 20년 납일 때 40세까지는 3천만 원, 65세까지는 천만 원으로 가능하고요. 보험료 보시겠습니다. 보통 3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이러면 질병후유장애까지도 준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보, 가족보험에 대한 부분을 플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현정훈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하신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보험의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험료를 절약하고 보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바로 보험 점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 점검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네, 오늘 말씀드린 것 요약해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와 안전점검을 통해서 정말 필요할 때 내 보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도 준비할 수 있는 시대다. 이게 유병자까지도 가능하다. 또 대장점막 내암이 이제는 유사암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병자까지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다. 그리고 무한리필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가 유병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80세까지도 준비가 가능하다. 내 보험 안전점검을 모르고 안 하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고요. 알고 준비하면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